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아더 역할을 맡은 성규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극장에서 꼭 좋은 추억 만드... 활주라고 못할 줄 알았니며? 향내비어 돌아왔다. 세종에서 기다릴게요. 세종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기내비어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케내비어의 활약 많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사랑... 케내비어의 활약 많이 기도해주세요. 케내비어의 활약이 기도해주세요. 케내비어의 활약이 기도해주세요. 무슨 말 한 거야 나? 펼치라고 못할 줄 알았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사랑합니다. 끊어서! 감사합니다. 끝!